요거 어떻게 해? 우와 무서워 다시 왔어? 안 왔어? 아, 눈만 아니었으면 진짜 달리기 딱 좋은 코스인데 좋았어! 으아 추우니까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오늘 다행히 눈이 와서 노면이 많이 젖어있을 거예요 지금 뒤에 트리트가 있어서 방수질렛을 자켓 위에다 입으려고요 눈이 많이 와서 바닥 놓으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걸어다녀야 될 거 같은데? 조금 먹은 거 같은데 엄청 배부르네 아 오늘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밥부터 먹으려고 왔는데요 김제시의 만경읍인데요 여기에는 백반집이 몇 없어요 송간에 한식 뷔페 김제시에 있는 만경읍에는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백반으로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밥을 물에 먹었어요 밥을 먹게 고소한 통장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소한 만드는 걸 맛있다, 맛있다. 밥이랑 짜장이랑 제육 소박하게 오늘은 조금씩만 젓갈 향이 굉장히 강해요 감칠맛이 돈다 그럴까? 김치 진짜 맛있다 콧가루 향이 있으니까 밥 비벼먹기 딱이다 오늘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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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꺼내면 배고파 지구 올해 비 Bern podía 할 땐 iosa bay 안녕히 계세요 바닥에 눈이 있어서 눈이 엄청 부셔요 오늘 눈뽕 제대로 맞겠는데? 오늘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오늘 신발은 동길 슈즈를 가져왔어요 이런 눈 오는 날에는 슈커버 신는 거 보다 동길 슈즈 신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바닥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바닥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쫄깃하니까 lines 중감독 양치 소음 조잉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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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도 기름칠은 해야죠 일부러 타이어에 공기압을 덜 넣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노면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접지력을 위해서 기존에 넣었던 공기압보다 조금 덜 넣었습니다 보시면 코 재채기 날 때 뿌리는 것도 파워젤도 특히나 겨울에는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가그린이랑 진의 거담제를 챙겨요 파워젤은 항상 챙기는 편이에요 임시 개보린 진통제, 체인 링크, 그리고 다트 펑크날 걸 대비해서 실란트, 지렁이 챙깁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낮 기온은 한 1, 2도 정도 된대요 가정보를 탈 수 있는 날씨입니다 됐다 눈이다 저기 보이는 정자가 만경낙조 전망대예요 여기서 만경강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눈 진짜 많이 왔다 신발이 들어갈 정도인데 여기가 만경 8경의 제1경 만경낙조래요 아름다운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제1경의 만경낙조래요 여기는 전라북도 김제예요 서해 쪽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진짜 눈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왔어요 자전거 도로예요 여기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노면이 젖어있거나 얼어있거나 어 여기 얼었다 진짜 온 세상이 지금 다 하예요 그래도 도로는 그나마 좀 낮네요 차가 없어서 다행이다 여기도 안쪽에도 보인다 iten 간다 edi 고 있어보는 강릉 참고로 마시멜로 저장 참고로 점심 남은 구조라 죽음 제발 좀 둘러 지연 오 소 너라 적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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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이 없네. 아이 이뻐라. 노는 거 봐. 아이 이뻐. 귀여워. 어디 가. 같이 가. 똥 싸다가 뛰어왔어. 여기 새창이 다리로 보이는 강이 만경강이에요. 사실 여기를 오고 싶었던 이유가 완주에 갔었을 때 만경강 근처에서 라이딩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곳은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만경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군산항 쪽으로 옮겨서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1933년 중공된 이래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멘트 달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관광 안내도 오네. 제가 오늘 갈 곳은 이 망회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망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 눈으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다시 왔어? 안 와서? 왜? 왜 따라왔어? 응? 인사하려고? 친구 어딨어? 엉아 어딨어? 가야겠다. 우선 가야겠다. 사겠어. 엄마한테 가봐. 사겠어. 야, 봄. 뭐야. 네. 나한테 무서워. 아라븐. 저기 Report. 차가워. 다운. 딸. 나한테 너무. 니가. 생각이. 엄마. 나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속도계도 안 켰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 타도 되지 않나? 안 되나? 망해사까지 가는 게 일이겠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꼭 가보려고요. 제 타이어는 28시에요. 28시는 안정감이 있어서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타이어는 28시에요. 여기 길 맞아? 왜 저 이상한 데를 안내하는 것 같지? 길이 없는데? 길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로 안내를 하지? 이게 눈 마치다 보니까 길 확인이 또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 겨울이 가고 또다시 봄이 보듯 차라리 이렇게 포슬포슬한 눈이 달리기는 좀 낫다 지나간 기억은 풍경으로 남아 바람길 따라 흩어진 너와 함께한 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리 오늘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물도 다 얼었어요 다 얼었고요 온 세상이 다 그래도 평지라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지 눈이 있는데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고 다운이를 해야 된다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어? 맛있네? 묽은 젤리 같은데 레몬 맛이에요 근데 그렇게 쉬진 않고 이제 깨끗한 도로다 좋았어 망이안까지 가는 거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망해서 가는 길입니다. 김재훈 이유가 이 새만금 도로 때문에 온 거거든요.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해요. 지금 카카오맵 로드뷰로는 확인이 안 돼서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늘은 여기는 못 가겠다. 눈 때문에.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사찰 앞에 뷰가 장난이 아니네. 와 이거 때문에 오는 거구나. 여기 옆에 섬이 있어요. 섬까지 다 보인대요. 여기가 망경강 하류 지점인데 한번 저쪽까지 가볼게요. 여기가 망해사입니다. 진짜 눈이 많이 왔다. 눈 보이세요? 그만큼 들어와요. 여기 뷰가 정말 최고입니다. 모든 게 다 보여. 이 앞에 이렇게 망경강이 쫘아악. 고도 룸바. 저기 망경강을 바라보면서 저 종소리를 들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망해사가 원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눈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여기 보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눈이 있어서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바로 어둔 것 같은데? 영화 코너로 내려놨어요. 진짜 빨리 가야겠다. bene. 또 할 일이 남습니다. 세차해야 돼요. 이대로 집에 두면 안 되고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물 세차라고 바로 말려야지 안 그러면 녹슬거든요. 오늘 또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운데에 뭐가 있는 것 같더니 MTV 슈즈는 가운데가 이 클릿이 쇳덩이라서 여기만 얼음이 잔뜩 꼈어요. 일반 클릿 슈즈 신었으면 발 다 젖었을 텐데 발은 하나도 안 젖었습니다. 눈이 또 내일 많이 온대요. 다행히 오늘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o o o o 아 아 아 아 아 아 아